이거 일본 스푼도 하니깐, 여기 스푼은 뭐해? 음~~ 맛있어? 그냥 입에 넣어놔야 돼. 맛있어? 바다 그 자체야. 아니 이거 일본 그거야?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치즈 있지? 제일 진한 치즈의 10배라고 생각하면 돼.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 우리 어디 가요 이제? 배가 고지 않으세요? 배가 고가요? 정말 유명한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계속 유명한 곳만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뭘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네네. 아시겠죠? 아니 지금 배고픈데 많이 먹지 말라니요. 정심이 아니라는 소리. 식사는 애피타이저와 메인이 준비돼 있어요. 아하. 그리고 좀 이동을 흩어지지 마시고 잘 붙어서 좀 해주세요. 네네. 어디 가는 걸까요? 무슨 얘기지? 아 느낌 알겠다. 느낌 알어? 끝났어. 뭔데 뭔데?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뭔데 뭐? 붙어 다니라는 거에서 끝났어요 저한테. 뭔데? 시장 갑니다 시장. 어머 대박. 시장인데 여기에 긴자 쪽에 유명한 어시장인데 거기 가는 거 같아. 네 맞아요. 그죠? 네. 그거 봐 이거 봐. 거기 갈 거예요. 그동안 일본을 얼마나 싸들어 다닌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왜 공개하냐면 이거는 사실은 애피타이저거든요. 아 본 식사가 더 중요합니까? 네 당연하죠. 메인벤을 좀 남겨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 좋을까 메인벤. 한국에 노량진 수사시장 있다면 일본엔 치킨지 시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음. 아 아 자, 이쪽으로 오세요. 하을 강기 때문에 앞에 오시고! 사람 봐봐, 사람, 사람. 야, 여기가 정말 와우. 다 둘 서 있어. 와, 여기 대박이거든. 나는 솔직히 이런데 안 와봐서 다 신기해. 난 정말 와보고 싶었어. 왜 이러고 해. 여기 왜 백종원, 백종원 씨의 구두. 거기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났어. 진짜 여기 오고 싶었어. 여기가 유명한데구나. 우와, 우와. 우와, 사람 많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유명한 집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다 줄이야. 자, 여기 줄 서세요. 야, 우리 줄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건 분명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돼요? 줄 서? 아, 줄 서는 거예요? 줄 서요? 자, 여러분, 여기 제일 먼저 먹을 거는요. 네. 여기서 가장 유명한 달걀말이. 아, 달걀말이 먹어야지. 저거, 저거, 저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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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여기서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달걀말이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달걀말이부터 갑니다. 완전 좋아하죠. 야, 달걀말이 그래. 자, 여러분, 이게 얼마냐면 하나에 얼마일 것 같아? 하나에 100엔이에요. 아, 진짜요? 100엔? 1,000원이라고? 1,000원이 안 되는 거죠? 1,000원이 안 되죠. 아, 진짜? 그렇게 싸? 지금 환율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900엔이었어? 그렇게 큰데? 오, 진짜 괜찮은데. 1,000원이라고? 난 한 500엔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100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다 사드리겠습니다. 네가 쏠 거예요.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이전표. 네. 근데 난 궁금한 게 이렇게 줄 서 있으면 줄 서서 먹어? 어. 난 먹어. 이 정도 줄은 먹어. 이 정도 줄은 먹지. 아니, 쭉 빠지면 먹는데 나는 사실 잘 안 먹어. 이게 표준율이 좋잖아. 이건 빨빨리, 바로바로야. 오빠, 여기 있잖아. 스시집 이런데도 기본 2시간, 3시간 기간에도 있어. 아, 여기 줄 서 있어. 근데 일본은 약간 줄 쓰는 문화더라고. 당연히, 당연히 서야 돼. 일본이 옛날에는 되게 물가가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오니까 물가도 싸고 서울이 너무 올라가지고 언니, 우리 뒤에 줄 쓴 거 봐. 금방 더 쓸 거야, 아마. 근데 내가 알기로도 이 계란 이거 하는 집이 몇 군데 있거든? 근데 이 집이 유명하대. 유명하대. 왔다, 왔다, 왔다. 저 장인이 만든 손을 봐봐. 언니, 이거 만드는 걸 찍어봐. 우와, 이거, 이거. 야, 계란이 몇 개 들어간 거야, 이거? 이거 또 가능할까? 먹어보고 싶었어. 우와, 대박. 우와, 라이브다, 라이브. 우와, 기술이네. 기술이야, 완전히. 우와, 이거 우리는 만들 수도 없어. 얼마나 맛있을까, 저거. 네모난 프라임이 있어야 돼. 이렇게 줄을 쓰는 거 보니까. 로크닝 데스. 로크닝. 로크닝 데스. 100엔 밖에 안 해, 정말? 100엔. 100엔이면 천 원을 안 하는 거야. 900 얼마야, 지금. 900 얼마야. 그러니까 입히고, 입히고, 입히고. 우와, 나왔다. 와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먹자. 네. 김밥. 김밥. 대박. 냄새 너무 좋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먹을까요? 이게 안에 들어가는 고명이 좀 다르네. 아, 이거 약간 기본으로 시켰구나. 기본이네, 이거. 기본이야. 자, 건배. 자, 건배. 건네랑. 건네랑, 건네랑. 진짜 맛있겠다. 약간 단맛이 나네. 부드러워. 약간 갓소붓이 맛이 나네. 갓소붓이랑 간 맛술 맛이랑. 근데 이게 입에서 녹는다, 진짜 이게. 옥수수 맛도 나는 것 같아. 옥수수 맛도 나. 진짜 달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되게 부드럽지 않아? 꿀맛 나지 않아? 계란 맛보다 약간 갓소붓이 맛이 나니까 풍성하고. 계란에 양념을 많이 한 거지. 약간 카스테라 같아, 느낌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근데 약간 짭짤하기도 해. 응. 단짠이 있어. 근데 원래 이렇게 달면 사실 맛이 없거든. 너무, 너무. 녹아, 녹아. 왜냐면 단짠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배치 오시면 안 돼요. 네네네. 계란이 아니야. 하나 더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이 간을 못 맞추겠어. 이게 안 나와. 자 먹을 때도 있으니깐요. 네네. 이동하실까요? 네, 이동해요. 계란이 막 나와요. 여러분.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이번에 어디 가죠? 이번에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까 지난번에 우리 만스가 스시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네네. 좋아합니다. 해외도 유명하고 거기 우리가 좋아하는 성게까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자 자 흩어지지 마세요. 와 여기 재밌네. 여기 새우다 새우. 저거 뭐야? 눈으로 보세요. 저거 뭐야?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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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는 여러분. 그냥 가세요. 여기는 그냥 가. 여기는 그냥 가. 여기는 그냥 가. 진짜 맛있겠다. 녹겠다 녹겠어. 저거 맛있겠지? 저거 맛있겠지? 저거 맛있겠지? 사람이 엄청 많네. 와 진짜 많다 사람이. 토요일이라. 주말이라 진짜 꽉 차네. 와 뭐야? 와 맛있겠다. 와 근데 초밥도 있고 다 있어 막. 가슴 속에 채워져. 야 저거 진짜 맛있겠다 저거. 와 와.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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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 나는 이런 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야 운이 흘러넘쳐 성게알 밑에 성게알 아니야?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줄이 너무 많아서 일단 이동이요 여기 줄봐 여기 줄봐 카이센 동이다 카이센 동 와 여기 대박이다 자 여러분 여기야 아 여기 잠깐 쓸게요 여기 잠깐 쓸게요 운이 있어 운이 있어 자 여러분 여기 원하시는 대로 드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이게 나마카기인데요 나마카기 대신에 이게 굴이야 생굴 생으로 먹는 거예요 오 생굴이다 생굴 아 그래 뭐 각자 뭐 알아서 뭐 어 야 잠깐만 야야 성게 있어 성게 성게야 성게 자 먹고 싶은 거를 한 점씩 잠깐만요 먹고 싶은 거를 하나씩만 먹어요?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야 그게 되게 비싸다 운이 원한 거 저는 운이 하나 먹을래요 운이 있고 그래 호노이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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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게알 성게알 먹읍시다 성게알 네 이건 말이죠 이거 먹을게요 성게알 진기야 자 성게알 하나씩 드세요 네 아노 칵키도 먹을 사람 있어 혹시? 아녀냐 이것만 먹어 아 칵키 먹어 칵키 먹을래 뭔데 그러면 나 세 개만 살까? 네 개 살까? 난 됐어요 나 먹을래 자 이쪽으로 올게요 어 그러면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와 여기 대박입니다 완전 맘에 들죠? 야 이건 최고야 이거는 이건 뭐 더할 나이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는 뭐 딴 거 없어 입에 털어놓으면 되는 거야 아 그래? 이거 자체가 끝이야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한 상담씨 한 상담씨 어떻게 된다 오우 이거 일본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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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맛있어? 와 이건 그냥 입에다가 털어놔야 돼 맛있어? 바다 그 자체야 아니 이거 일본 그거야? 야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치즈 있지? 제일 진한 치즈의 10배라고 생각하면 돼 아 뭐 먹자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 야채도 먹는 거야? 야채도 먹는 거야? 아니 난 안 먹었어 이거 채소도 먹어 이거 채소가 돼 아 이거 채소는 내가 이거 일복제님이죠? 이거 저기죠 음 씨소예요? 맛있지? 음 미쳤어 미쳤어 너무 맛있어 이거 근데 입에 딱 털어놔 버려 한 번에 이거 일본 끝이야 끝 맛있어? 바다 그 자체야 와 아니 이거 일본 거야? 야 음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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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입에 딱 털어놔 버려 한 번에 나 진짜 그래 맛있어 다 와 진짜 부드럽다 이번 여행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니 이 대표님 여기서 쏴 뭐 안 돼? 우와 나 채소 안 먹고? 난 이거 채소도 먹어 이거 채소가 되게 맛있어 아 이거 채소는 제가 이거 일본 깻잎이죠? 이거 저기죠 시...옷이? 시소야 옷이래 시소 맛있지? 나 진짜 그래 맛있어 다 이번 여행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니 이 대표님 네 여기서 쏘면 안 돼요 더? 맛이 입안에 꽉 차고 아직까지 그 성게알의 향이 아직까지 입에 확 퍼져 있어 아니 이 대표님 네? 여기서 쏘면 안 돼요 더? 네 이거 굴도 드세요 굴도 자 굴 진짜 맛있대 오오오오오 굴 하나 한 마리 좀 주세요 와 진짜 맛있다 이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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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진짜 맛있대 오오오오 굴 굴은 와 진짜 맛있다 이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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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은 이거 넣어서 폰즈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게알이 여기 돈으로 지금 1500인이잖아요 네 1500인은 할 만한 가치가 충분해 그렇네 근데 왜 이거 안 먹어 치소 뭐 맛있는데 치소 없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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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이게 바다의 우유 아니에요? 바다의 우유. 정말 우유 먹은 것 같은 느낌이야.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다. 초루룩, 초루룩. 바로 그 생골. 음~! 맛있겠다. 와, 나도 먹어도 맛있겠다. 근데 한 입에 넣게? 아니, 팀장님 한 번 넣어봐요. 너무 맛있어. 지금 대리 만족 좀 하게. 아~! 다 넣어야지. 다 넣어야 돼. 쏙 넣어야지. 그렇죠. 어때? 와, 이거 비린내 있어 없어. 근데! 우와~! 어때? 너무 맛있지? 우울향이 코끝까지 전해져. 아~! 우와~! 이걸 왜 안 먹어? 너무 맛있어. 우울향이 코끝까지 전해져. 아, 이거 끝내준다. 우울향이 먹는 게 아니라 우울향이 넘어오면서 코끝으로 넘어오는데 먹어, 먹어, 먹어. 그 부드럽게 씹히면서 나중에 쫄깃한 맛까지. 근데 근데... 우울향이 넘어오면서 코끝으로 넘어오는데 우울향이 부드럽게 씹히면서 나중에 쫄깃한 맛까지. 근데 근데... 아, 이거 누가 먹었어? 아, 안 먹는 줄 알고. 아, 내가 먹으려고 남겨두고 좀 얇어. 아, 내가 먹으려고 남겨두고 좀 얇어. 아니, 근데 안 먹는 줄 알고 입에다 넣어줬어요. 뭘, 뭘, 뭘. 내가 나면 먹으려고 그러는데 야, 너 왜 2개 하나 먹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먹는 줄 알고 입에 넣어줬어. 왜 안 먹었네. 안 먹는 줄 알고 아까우니까 먹으려고. 야, 더 빨리 하나 사와.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애들. 여기 다 찍혔거든요? 네. 난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 톡톡 치는 거야. 그랬더니 입에다 밀어넣어. 내가 액겨 먹으려고 입까지 놔둔 건데. 그러니까 왜 액겨 먹어요? 난 내가 안 먹었어. 여기서 밀어넣어 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 걱정하지 마요. 딴 거 먹으면 되니까 여기 사왔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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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세요. 드세요. 싸우지 마.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아, 혼자 먹게. 너무 많아, 나눠 먹자. 아니, 언니 먹어. 이게 너무 비싸. 아니, 샀어, 그냥 먹어. 빨리 먹어봐. 아니, 그러지 말고. 이게 너무 비싸. 네, 드세요. 사왔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두 개째예요? 아니, 두 개째예요, 두 개째. 그러면 다 먹으면 안 돼. 아니, 두 개씩 먹는 게 어딨어, 이 사람이. 참 안 되겠네. 가위바위보. 잠깐만, 그러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서 먹게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먹게. 다 같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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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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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너, 너 싫어하잖아. 너 싫어하잖아. 난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싫어하잖아. 너는 굴드 먹고 이거 두 개 먹었잖아. 너 저 빠져주면 어떡해. 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어, 위험해. 그게 아니라. 이거 굴드셨죠? 안, 굴드 먹었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 그냥. 딱 이기면은 가만히 있긴. 가만히, 가만히 있긴. 반 먹어요. 이기면은 가만히 있긴. 그래. 가만히, 가만히 있긴. 딱 먹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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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렸대. 정말 맛있는 거. 이거 남았어. 이런 진짜. 뭐하는 짓이야? 떨어뜨렸어. 이거 남았어. 이거 안 먹을 거야? 아니, 팀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떨어뜨렸어. 아니, 교양 있는 분이. 이 언니가 못 찾았어. 이거 남은 거 드세요. 이 정신이야? 가위바위보 하는 동안 싹 걷어버려. 자, 그럼 이거 갖고 가위바위보를 다시 한 번 더. 드세요 그냥. 이거 남았어? 이거야? 네, 그거 드세요. 아니, 정말. 아니, 정말. 떨어뜨렸어? 그게 아니라. 입으로 떨어뜨렸어요. 입으로. 입으로 떨어뜨렸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혜연이가 저보고 먹으라고 막 그래서. 나 솔직히 내가 여기서 제일 못 먹었어요. 굴도 못 먹지. 자, 투덜대는 거 이제 그만 그치고 다른 데로 이만합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먹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가시죠. 가죠. 아, 저거 좋죠. 조도 말이라도 가야 될 것 같아. 아, 성규야 내 걸 왜 먹어? 아, 나 가만히 있었어. 여기 뚝뚝 서가지고 난 그렇지. 근데 입으로 밀어넣어줬을 때 고맙긴 했어. 아, 마지막에 먹으려고 그랬지. 이게 멘떡인가 싶어서 제일 맛있더라고. 내가 아, 진짜. 진짜 맛있는 고기야. 고니? 제일 좋아하는 건데 세상에서. 근데 고기도 맛있었지. 와, 저거 봐. 와. 야, 저거 진짜 맛있겠다 저거. 자, 여러분 약간 부족하지 않으세요? 부족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냄새가 너무 기가 막혔던. 와, 저기. 약기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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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줄 썼어. 자, 여러분. 여기 줄 섰다. 줄 씁시다. 여기. 아, 줄 쓴 거 아닌가? 여기 나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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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봐. 마블링이. 마블링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네. 마블링이 엄청 높네. 뭐 별걸 좋아하는 건가요? 저는QUAD이다가 제 장소 특허한 사다의 수입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 아느냐? 마사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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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돼지고기야? 이거는 돼지고기. 이거는 돼지고기. 이거는 돼지고기. 이거 Cyanesia. 와규입니다. 와규야, 와규. 이게!! 일본 와규. 이게 와규야? 마블링인데. 와, 저게 마블링 봐. 대박이다. 아 눈이다 눈. 와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마블린. 잘못하면 입에서 녹아버려. 이게 더 맛있는 거 아니야? 저거 사는 김에 2만 5천원짜리 삽시다. 아니면 이거 말고 딱 6점이 날 것 같으면 또 싸운단 말이야. 야 이번엔 진짜 먹으려고 장난치지 말자. 진짜 이거는 의상해. 여기서는 잘못하면 멱살 잡아도 되기. 우리꺼 들어갔다 우리꺼 들어갔어. 우리꺼야 우리꺼. 실례지만 아직 생산하지 않은데. 근데 약간 큰 이상. 둘, 넷, 여섯, 일곱개인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한 점씩 먹고 이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남은 거 다 먹기. 오케이. 자 한 점씩 먹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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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기지 않았냐 우리? 팍. 일현아. 더럽나랑 이기지 않았냐고.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요전에 이겼어. 이번엔 진짜 결승. 부부하다 끝났어. 부부하다 끝났어. 진짜 답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뭐야. 둘이 나눠 먹는 거 어때? 안 돼 안 돼 안 돼. 담아봐 안 돼. 담아봐 안 돼. 아 담아봐 안 돼. 바위보. 그럼 요년대 이거 다 먹는다고? 아니 맨 마지막에 먹어. 아니 자기네, 자기네가 차리고 자기네가 다. 우리가 한 점씩 먹고. 그렇지. 아니 고객한테 약간 양보하는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기 한 입씩 먹고 나머지 내가 먹으면 되지? 저거 맛있겠다. 우리 껍질이 잡아서 샀면 안 돼. 아 됐다 됐다. 그러고자. нельзя 알겠어? 이거 뜯어졌어? 뜯어졌어. 이거 잘 먹으면 그렇게 먹으면 안 될까요? 다아없으면 못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하시.. 하시와? 네 옆으로 가자 옆으로 가자 아리가뚜고자이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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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여기 대박인 집이다 와 이게 또 자 줄 서서 하나씩 먹읍시다 줄 서서 나물 좀 먹어? 하나씩 네 주세요 하나씩 잡으면 끝이야 얌식껏 하나씩 먹읍시다 하나씩이야? 하나씩이라고 그랬어? 모레모기랑 똑같아요 하나씩이야 써봐요 하나씩이요 하나씩이요 어때? 너무 오래 야 너 왜 이렇게 큰 걸 먹어? 음 음 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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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왜 이렇게 큰 걸 먹어? 음 음 음 음 와 그냥 웃음이 나온다 그냥 너무 맛있어 아니 와 자 우리 셋이 먹을게요 이제 지금 나와 보세요 왜 이렇게 이런 맛이 나지? 자 우리 먹을게요 잠깐 건드리면 안 돼요 아니에요 건드리면 어떤 점? 와 미소는 좋겠다 네? 이거 맛있어 한 점 더 먹으면 안 돼? 미소 선배 다 드세요 미소 선배 다 드세요 이거 다 드시면 돼요 우와 대박 조그만 거 다 드세요 우와 더 먹고 싶지? 이거 다 해서 저기였어 오빠 이게 얼마야? 18,000원 정도 음 6,38 비싸지도 않네 1인당 3,000원씩 먹은 거야 우와 한 잔에 3,000원이야 진짜요 진짜 맛있어 한 잔에 2,000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 향이 예술이다 아니 그리고 이 분위기가 맛있다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그래도 소름이 없기 때문에 제맘이 좋고 아직도 어깨가 없기에도 저녁에 들어 entendu일 거에요 3순위